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병뚜껑 챌린지에 대해서 말해볼려 해요. 이 병뚜껑 챌린지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일단 병뚜껑 챌린지가 뭐냐. 뒷발차기로 병뚜껑에 있는 뚜껑만 따는 챌린지에요. 근데 이게 보틀캡 챌린지라는 해시태그를 통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어떤 한 운동선수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 운동선수가 병뚜껑 챌린지 뒷발차기에서 병뚜껑에 있는 뚜껑을 따는 챌린지 영상을 인스타에 올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가 되죠. 이 사람은 격투선수이자 태권도를 가르치는 강사인 페라비 네블레친이라는 운동선수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간단해 보이는 준비물도 없는 그런 챌린지에요. 예를 들어서 아이스버킷 챌린지 같은 경우는 차가움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건 진짜 너무 간단하게 병뚜껑하고 병, 페트병만 준비하면 되니까 되게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운동신경과 약간의 정확도, 발차기의 정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되게 간단해 보이면서 더 어려운, 그래서 호기심을 자극하는 챌린지라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씩 많이 퍼지면서 해외 셀럽인 존 메이어, 제이슨 스타덴, 맥켄지 포이 등등 해외 유명 셀럽들이 도전을 하면서 사람들이 더 퍼지게 된거죠. 결국 아시아까지 넘어와서 홍콩의 배우인 액션배우로 유명한 견자단님도 이 챌린지에 성공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홍콩의 유명 액션배우 셀럽도 도전을 하니까 아시아에서도 빠르게 퍼졌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퍼지게 된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티아라 지연님, 기한84, 유병재, 조정석, 이윤화등등 많은 사람들이 챌린지를 함으로써 지금 SNS, 틱톡 등등 되게 유행하고 있죠. 이상 TMI였습니다. 혹시 또 알고싶으신 TMI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